안녕하세요. 저는 ECCK 부산지부의 윤석민 연구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부산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부산세계시민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세계시민축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뜻깊은 축제인데요. 저희 ECCK도 오늘 이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이 바로 저희 주한유럽 상공회의소의 오늘 부스입니다. 오늘 저희는 IPR 커미티에 지원을 받아서 위조품 인식 개선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카운트, which are fake guns. 여기, 다양한 카운트와 다른 제외한 제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벨트, 코스메틱, 레고, 월요일을 사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